오늘은 꿈을 이루기 위한 자기 개발 명언 11가지를 소개합니다. 01.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요한 볼프강폰 괴퇴 2.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하지 않는다. 에어 톨스토이 3.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랄프 월드 에머슨 4.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제임스 앨런 5.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한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윌리엄 아소워드 6. 위안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벤저민 디즈레일리 7. 좋은 생각과 행동은 결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없다. 나쁜 생각과 행동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 제임스 앨런 8.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카렌 포르 5.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누군가가 한 것을 보는 것만큼 방혹스러운 일은 없다. 샘 유잉 10.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옛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존 베이나드 케인스 11. 조이 워싱턴 카버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자신을 넘어서는 사고를 함으로써 의미를 찾아낸 것이다. 존 맥스웰 7. 조이 워싱턴 시ת